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에 입학을 해서 90년에 졸업을 했던 김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 막내 딸이 오늘 옆에 학교 성신여대에서 입학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두 그리로 갔고요. 저 혼자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수험생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들은 고대 일사학번이거든요. 그리고 딸이 재수를 해서 정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입시 전문가입니다. 세 번이나 입시를 해서 참 고생스럽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수험생과 부모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입학식 축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은 입장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대에 입학한 학생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자로 입학을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과에 합격을 해서 그냥 일단 들어오자 이러고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 학생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반화를 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아이들에게 했던 지금 일사학번, 일팔학번인 제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가 아마 제일 진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냥 학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그런 경우여서 어떤 석박사를 하거나 어떤 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 쪽에 있거나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관련된 게 제가 투자하는 회사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하고 관련된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에도 제가 투자자고요. 요즘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배틀그라운드 와 이러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배틀그라운드도 제가 간접 투자를 하게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하는 뭐라 그럴까 비트코인? 네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투자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투자하고 만든 서비스를 여러분이 거의 매일 쓰시잖아요. 네이버도 매일 쓰실 거고 카카오톡도 매일 하실 거고 배틀그라운드로 매일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총싸움도 하실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하고 했던 얘기 중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것 중에 아이템을 좀 뽑아봤어요. 아들하고 딸이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제일 제가 가슴에 남았던 게 아빠 잘하는 거를 해야 돼?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농구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골프예요. 그러면 내가 직업으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또 자기가 정말 원했던 과를 가지 않은 경우는 못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는 걸로 직업을 삼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인생을 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사실은 집이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면 나오는 1987인가요? 88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나오는 쌍문동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소득분위가 1, 2분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집이 살았고 저는 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때 제 돌아가신 큰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네가 지금 집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집안을 다시 어느 정도 일으켜 세우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은 다음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라. 그런데 일단은 취업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창업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련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방학 때는 8시간 이상하고 학기 중에는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실 학점도 안 좋아요.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장학 기금의 기준이 3.2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3.2는 받을 수 있다. 제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2를 받고 삼성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삼성에서 직장인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삼성에서 특진도 두 번이나 하고 사장상도 10년 동안 4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회사에서 잘 나갔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삼성 안에 있는 동료들이랑 또 후배들이랑 창업을 한 거죠. 창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 8명이 5억 원을 모아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네이버라는 회사가 25조 원짜리 회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리고 성공을 한 다음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2년 정도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회만 되면 여러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국에서 아마 온 학생들도 많으실 텐데 중국의 희망학교라는 시왕슈에샤오 희망학교라는 프로젝트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11개의 학교를 중국 농촌지역에 지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경대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고 지금 하버드하고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가장 크게 기부를 많이 한 곳은 제 모교인 고려대학교고 고려대학교보다 더 제가 많이 자금을 투입을 해서 제 돈으로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베어베터라든지 지금 북한에 있는 제 개인 빵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00개씩 만들어서 고아온 원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지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게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거기서 좌절을 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하는 일로 직업을 삼고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은 어떨까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럼 마이클 조던이 직업이 농구선수여야 될까 골프선수여야 될까 당연히 농구를 직업으로 삼고 취미로 골프를 치면 되겠죠. 그랬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데 딸이 마이클 조던이 누구야 그래서 어? 이걸 왜 모르지? 그랬더니 제가 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딸은 이게 조던이라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우스갯이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게 학창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어떤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졸업을 해서 곧바로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생각을 할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그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나이대의 학습 능력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만 돼도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30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대가 되면 아마 여러분의 한 8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학습 능력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차라리 공부를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기술을 연말을 하고 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여유는 조금 나중에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23살에 취업을 해서 33살에 창업을 했고 43살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창업을 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시간을 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이번에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는 제 딸이 좀 더 그래도 어떤 여유를 갖고 자기는 학창생활을 시작을 하고 싶다 자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게임이 시작됐다. 게임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죠. 제가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게임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뭐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실 분도 계실 텐데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한 10분 놀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도 안 캐고 건물도 안 짓고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유닛도 안 뽑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무리 임요한이라도 10분 후에 어떤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길 방법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초반에 여유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한 번 성공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한 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선배처럼 사회적 기업 장애인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한 번 매진을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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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